대표적 부윽 부윽 그 드라마는 연출됩니다. 기본계의 첫 포인트 선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양상현 선수는 워낙 부력이 많기 때문에 선을 만들었습니다. 원얼 아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김홍빈 선수의 매치입니다. 바나나 플립 양상현이 투어를 만들었구요. 아 좋아요 2대3 김홍빈의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 4대2 짧은 공대결 바나나폴릭 뚝 떨어집니다 전세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립니다 백핸드 백핸드 젠걸음 양상현 긴 서비스 주춤한 자세 다시 보내군요 백핸드 서비스 다가섭니다 블럭을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김홍빈 선수가 조금씩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공 포인트 게임 짧게 갑니다 기습 공격 포인트고요 서비스권 김홍빈 제치 양홍빈 양상현 아아 양상현 아 아 아 아 아 양상현 팀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김홍빈의 양상현의 서비스 양상현 쭈욱 밀어주는 3구 김홍빈 받아내는 양상현 백핸들 불러 3구 김홍빈 3구 양상현 밀당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코스 선택 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퐁당 퐁당 서비스 또 한 번에 3대7 기숙 서비스 선제 공격은 양상현의 서비스 조심스럽게 갑니다 김홍빈 서비스 기숙적으로 갑니다 받아내는 양상현 이걸 이겨냅니다 춤을 추게 합니다 매치포인트 서비스 매치포인트 서비스